강승규 씨,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오늘 또 우리 태미리 형님들한테 코러스 한번 받아보려고 찾아왔습니다. 잘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는 가슴보다 떡상 시켜주셨어! 코러스 게이 아이돌 황태와 양밀이! 코러스! 안녕하세요, 우리는 코러스 매직 유랑단! 한마는 팔도 확산 코러스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황태! 어디 가, 뭐. 완벽했다, 완벽했어. 인사해 주세요. 잠깐만, 이 친구 저기 숭룡이 아니야? 야, 숭룡아 너 웬일이냐? 오랜만입니다. 오, 그래. 다름이 아니고 오늘 사이코러스 한번 더 받아보려고 찾아왔습니다. 아니, 저게 뭐야. 백사이코러스 한번 나왔잖아요. 그렇긴 한데. 아니, 무슨 백사이코러스 요즘 왜 다 두 번 오는 거야? 두 탕 뛰는 애들은 거르자. 미안해. 다, 갈아. 알겠다. 그것 좀 갖다 주세요. 나 진짜 이런 거 쉬운데. 또 이게. 별건 아니고요, 아니. 아이, 정말. 왜 이래. 아이, 정말. 왜 이래. 아이, 정말. 왜 이래. 야, 고담스러워서 그래. 아, 나 이제 못 말해겠어요. 아니, 통해서도 잘 부탁드린다고. 아이, 정말. 이게 뭐야. 야, 너 진짜 너 배운 애구나. 야, 좀 배웠습니다. 형, 그리고 얘 우리한테 굿즈도 주고. 아, 그치. 형, 스팸도 주고 있으면 우리도 뭐 하나 던져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순영아. 네 굿즈. 강수영 굿즈 줬잖아. 야, 우리도 굿즈 줄게. 야. 진짜? 야. 사이코러스 굿즈 줄게. 아, 이건 처음인데. 조심해라. 이거 한 장판, 한 장판. 아, 고맙습니다. 우리도 사이코러스 굿즈가 또 있어요. 그래. 이게 꺼내봐. 왜, 뭔데? 이게 무슨 굿즈예요, 이게? 이국주. 어떻게 이국주. 어? 너무 좋네, 너무 좋네. 잘 챙겨 가겠습니다. 그래. 아, 그래도. 이런 굿즈가 없어요. 야, 너 마음에 안 드는 표정인데. 아, 너무 좋아. 아, 이거 왜 이래. 아, 동생아. 아,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아. 아, 정말. 어우, 꼭 꼭 가야지. 그래도 코빅이 처음 나왔으니까. 아, 코러스 한번 넣어주자. 자, 뭐 어떤 노래 할 거니? 본능적으로. 본능적으로. 본능적으로? 슈퍼스타 케이크에서 대박난 노래 있잖아. 기타 치면서 하는 거. 아, 스위스 거 우리 알아. 아, 그래. 본격적으로 한번 보여주자고. 내가 기타나 기타 또 준비를 했어요. 기타 또 갖고 왔죠. 실력 좀 보자고. 아, 그래. 스탠드 꽂아 두고. 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왜, 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너 지금? 코미디 무대 아니야? 그렇죠. 너 그냥 이거 정자로 그냥 안 꺾고 그냥 생 기타를 친다고? 아니, 뭘 꺾어? 노, 노우승 노 꺾으러 간다고? 나 이렇게 기분 안 되네. 처음 봤다 형태야. 아, 오케이. 그래, 승현아. 너 모를 수도 있어. 우리가 그냥 기회를 줄게. 보기를 줄게. 알았지? 자, 준비해라. 자, 1번. 네. 1번. 그냥 자그만한 웃음을 주겠다 해서 그냥 이거 애기들 거 갖고 친다. 이거 1번. 아, 1번. 아니다, 2번. 난 좀 그래도 큰 웃음을 주겠다 하면 이 빗자를 들고 이렇게 하는 거. 2번. 아니다. 3번. 요즘 뭐 대한민국 많은 국민들이 힘들고 지쳤을 때. 그렇지. 나는 웃음을 주고 위로를 해 주겠다. 3번. 인간 기타. 나와봐. 그렇지. 인간 기타. 자, 3번. 아니야, 우리 강요하는 거 아니야? 너가 그냥 해. 너, 네 자유로우자. 아니, 자존심이 있지, 그래도. 강요 안 할게, 강요 안 해. 우리 강요하지 않잖아, 그냥. 그래. 아, 내가 할래. 그냥. 아니, 인간 기타, 인간 기타 하겠습니다. 인간 기타. 인간 기타 치겠어? 기타 칠 거야? 인간 기타. 아, 웃음을 드려야죠. 아니, 형님 표정이 개운하지가 않아서. 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서. 인간 기타. 그렇지. 그래. 이제 웃네. 기타 엄청 좋아하고 있네. 소리 엄청 좋아하고. 네. 네 입으로 나는 인간 기타를 하겠다고. 예, 예, 예. 그러면 뭐 이거. 예, 그래. 좋아. 인간 기타를 그러면. 인간 기타 매. 인간 기타 매 봐. 인간 기타 매네. 이거 어떻게 매야 되는 거야? 자, 가만 있어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초보들은 치기가 쉽지 않아. 잘 봐. 양민이 형이 가르쳐 줄게. 살짝 꺾어야겠어. 이렇게 잡으라고. 그렇지. 들어와. 쓱 들어와야지. 인간 기타. 진짜 생각만 해도 벅 찬다. 그렇지. 조율 들어가. 그렇지. 이거야. 조율은 어떻게 하는 거야? 조율은 어떻게 하는 거야? 조율은 어떻게 하는 거야? 조율은 어떻게 하는 거야? 조율 여기 다 있잖아. 소리를 다 조율해서 잡아. 이렇게 불러서. 아악! 괜찮아, 조율. 좀 더. 이쪽으로 할게. 아악! 조율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조율 좀 해. 그럼 잠깐 조율 좀 하겠습니다. 잠깐 조율 좀 해. 인간 기타야. 인간 기타. 기타야. 조율. 조율만 하고. 잠깐만. 소리 나오나? 잠깐만. 뜨르르릉. 입으로 나와야 했죠? 뜨르르릉. 됐어. 이제 기타 조율 됐어. 오케이. 우리 인간 기타 우리 강숭이 하는 본능. 너? 가만 있어. 야. 가만 있어. 조금만 세워. 조금만 세워. 내가 옆으로 둘. 거의 이 정도 하프 아니야? 하프? 승훈 씨가 더 힘들어 보여.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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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본능적으로 음악 주세요. 그렇지. 기타 쳐. 얘 죽은 거 아니냐? 레츠 고. 자, 본능적으로 느껴졌어. 그럼 너. 변동인걸. 좀 널 바라봤던 손. 살짝 튀김. 나는 샤워할 때에 서서 오줌 싸지. 근데 너랑 위로 활동하는 송민호 개 어때? 좋은 사람인지는 모르겠어. 아, 그래? 너 회사 옮길 생각 있어? 우리 밑으로 들은 건 어때? 나는 귀신 꿈꾸면 빠쎄 오줌 싸지. 내 가정식 백반. 더 이상 지게 주세요. 음말라 마실게요. 어머님 등장국. 45금 더 주세요. 더 늘 더 내라고요? 다 반찬하지 마시고 더 빠르게 시작하겠습니다. 백종원에 7천 발사 고시락이 내려와. 좋다, 좋아. 야, 황태야. 형, 잠깐만. 이게 배가 좀 쓰리려는데. 배고팔려고 그랬니? 야, 열심히 쳤다, 열심히 쳤어. 이 정도면 정말 우리 승인이 좋은데. 좋다, 야. 근데 YG 데리고 가도 돼요? 왜? 인간 기타. 맘에 들었어? 괜찮은데? 소리가 좋아, 소리가 좋아. 야, 뭔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문제가 YG를 가. 안 돼. 얘네들 다 여기서 한 14년 정도는 더. 나를 가지고 가야지. 뭔 네가 YG를 간다고. 진짜 멋있어. 제발 나 좀 내버려. 허리 아파, 허리 아파. 14년 동안 저렇게 그려야 되는 거예요, 예름으로? 잠깐만요, 저 한 곡만 더. 한 곡만 더. 이거 얼마 전에 신곡 나왔는데 조금 더 사람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목이 뭐지? 아이야. 아이야, 우리 근데 해줬잖아. 야, 너 그때 우리 백스타코에 나와서 아이야 불러서 이거 조회수 재미 좀 보지 않았어? 별 반응 없던데. 그래? 그래도 너 우리 또 나와서 너 1, 2시 벌지 않았어? 하나도 못 보는데. 그래? 뭐 하는 거야, 지금? 미안해서 그래. 딱 진짜. 그래, 아이야 한번 넣어줘봐. 한번 해 주세요. 보내 오면 화력이 얼마나 하는지 보여주자. 좋았어. 어차피 얘 이제 우리랑 깜보야. 어쩔 수 없어. 깜빡도. 오케이, 가자. 음악 주세요. 승윤이가 자기 솔로곡 아이아를 역주행 시키고 싶어서 다시 잡았습니다. 두 번 띄워줬는데도 안 되면 네 노래가 별론거다. 잘되면 우리 덕이고 안 되면 네 탓이다. 만약 잘 안 돼도 스팸 세트 준 걸 다시 빼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 아, 난 왜 이럴까. 내일은 잘하자. 품원 수확하자. 그래서 맘을 다 잡아봐도 자꾸만 자아진다. 살이 너무 쪄서 반스가 차. 아, 진다. 야, 왜? 갈아갈아. 아, 밝은 갈아. 널 따라가기가 조금씩 벅차다. 파트야, 어때? 으, 차다. 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상은 내게 얼음을 뺄게. 더 많은 걸 강요해. 너도 할래? 나 하나도 힘든데. 한다고? 나보고. 아, 그래. 그럼 니 배가? 아, 이, 아. 아, 이, 아. 뭐. 두또칫동생 미송해. 아, 맞다 개머리. 여기 어때. 아, 야, 야. 아, 야, 야. 아, 야, 야. 비비고 만누 속에. 죽지 마, 야. 아, 야. 잊지 마라. 사람 인제 어떻게라 잘해 훔쳐나 스포츠 토토 안나 어 이거 어디고 하지마 생각하면 뒤돌 한숨만 날 기다린다 니디디디디디디디디 야 동생아 좀 맞자 천천히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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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도 마라 너와 좀 넘치기에 아직 내 모습이 초라하다 졸아 가라 졸아 가라 졸아 하들 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상은 내게 영덕되게 또 많은 걸 강요해 나 하나도 힘든데 속살이 꽉 찼는데 나 보고 어쩌라고 사단하고 싶게 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2년 전 최고 인기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 K가 낳은 최고의 스타 신성주 장난이었습니다 기타 치는 모습이 매력적이고 미치도록 섹시한 남자죠 마이클 우리 아오가 나왔는데 장난이 지워졌습니다 제대로 왔습니다 너무 예쁘고 귀여워서 한시도 눈을 뗄 수 없게 만들고 비글비가 넘치는 강아지 오키오키 오키노키 공조 배럴벨트의 사랑 오케이 이걸로 팩스 시켰 부조 헨스업 부조 헨스업 부조 헨스업 아니 너무 잘 부조 헨스업 범행스 예 여기 어쩐 일이세요 야 여기 어쩐 일이세요 근데 바쁘신데 너무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긴장이 많이 돼서 왜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하여튼 여기 어쩐 일이세요 코러스 한번 받아보러 왔어요 딴 게 아니고 코러스 받아보시라고? 코러스 맛집이잖아요 그렇죠 소문난 맛집이니까 잘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는 가슴마다 떡상 시켜줄 스타 제주국이 코러스 개의 아이돌 황차 양미리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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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야 코러스 안녕하세요 우린 코러스 매직 유랑단 한마른 팔통 가서 코러스 해보세 안녕하세요 황차 대단한 분이에요 아니, 그런데 제 곡도 아닌 디플로우 형의 작두로 나오시면 어떡해요? 방금 거? 야, 양반, 이거 우리 곡이야. 뭐라고 했냐? 이 곡이라고? 우리 거야. 작두콩 투유, 이거 우리 곡이야, 우리 곡. 가사도 있다고. 황태야, 가사 좀 보여줘라. 작두콩 투유 타타타 영유아들의 기분들은 하하. 타툼하고 귀식해를 쑥쑥. 두유팩의 절치선을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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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둑. 우리 곡이야, 우리 곡. 야, 이거 성장판 노래야. 너희들이 뭐라고 하냐. 내가 뭐라고 하려는데 둘이 호흡이 너무 좋아. 그래. 이거 완벽하게 크로스지. 얘 정신을 못 차렸네, 우리를 평가하네. 그래. 그러지 말고 나왔으니까 인사부터 부탁드릴게요. 예, 예, 예. 안녕하세요. 넉살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멱살이라고? 아니, 멱살. 이런 거 안 하기로 했잖아. 이런 거 안 하기로 했잖아. 그만하세요. 갑자기 이런다니까 이 형이 갑자기 이래. 덤미스입니다. 반가워요, 여러분. 너 지금 소개하라는 말도 없는데 너 혼자 왜 이러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인사 좀 빨리 하고 싶어가지고. 딴 게 아니고. 아니, 할 수 있잖아요. 보존대는. 따까리는 빠져. 따까리는 빠져. 야, 반갑다. 나 사이코러스 따까리다. 반갑다. 반갑습니다. 이들은. 멱살이나 잔바리는 안 돼요. 야, 니네 그냥 가. 오늘 장사 접자고. 나가. 나가서. 죄송합니다. 부탁 한번 드릴게요. 한 번만. 아니, 이 자식은 무슨. 봉투 톤을 잡고 왔어. 죄송합니다. 야, 너는 무슨 작상인이야 뭐야. 목소리가 외로운 거야.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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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저희가 우리만 나온 게 아니죠. 황골탈퇴했습니다, 저희가. 황골탈퇴했어요, 저희. 나머지 니네 멤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웬만해서 나와서 우리가 코러스 안 넣어줘. 깜짝 놀랄걸. 완전 깜짝 놀란다. 깜짝 놀란다. 아, 여기 니들 친구들이 왔어? 아, 친구들 왔죠. 그래? 한번 불러가봐, 누군지 한번 보자. 오케이, 친구들 세컨보이스. 세컨보이스. 이야, 이 사람들이 뭐야. 우리는 누군지 모르잖아. 몰라. 일단 저기 한 사람씩 인사 좀 해 봐, 이름이 뭐예요? 네, 안녕하세요, 로꼬입니다, 반갑습니다 똥꼬라고요? 이름이 똥꼬예요? 똥꼬가 아니라 로꼬 로꼬놈이야키요? 일본 사람이세요? 형, 방금 그거는 글자 수가 아예 안 맞았어 사람 잘 안 들리네 형태야 똥꼬가 이름이 뭐냐, 냄새 너무 난다 너는 진짜 형님이 뭐냐, 이름이 이쪽, 저기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나는, 안녕하세요, 박재명입니다 이마룡이요? 이마룡 씨 오셨어? 일단은 여기 뭐야? 아까 무슨 보이즈라고 했지? 팀명이 뭐예요? 팀명이? 이번에 저희가 넷이서 세큰보이즈라는 그룹을 결성하고 앨범을 내서 저희가 나온 김에 인사 한번 제대로 드릴까요? 니들도 뭐 인사 한 번 그게 있어? 그럼요 신인 아이돌입니다 아, 그래? 한번 해 봐, 한번 하나, 둘, 셋 하늘에서 봐도, 땅에서 봐도, 왼쪽에서 봐도, 오른쪽에서 봐도 세큰보이즈 은하, 은하, 은하 엉망이다, 이들 어디서 이거를 야, 근데 형 얘네 형 거 베끼었는데? 형 옛날에 버디 버디 할 때 연신의 세큰남 그 TM 단 거 걔네, 얘네가 베놨네, 빨았네 세큰남 내 건데 이것들이 건방지게 야, 여러분들 중에 대가리가 누구냐? 대가리요? 리더가 누구냐고? 아, 대가리 아, 니가 리더요? 괴물 리더, 막내 리더 아, 니가 리더야? 둘째는 누구야? 둘째는 여기 너가 잘못이야, 너가. 너가 둘째가 잘해야지. 어디서도 둘째가 잘해야 된다고. 일단 우리가 둘째가 실력해서 한번 해 보자. 둘째가 잘해야지 나머지들이 잘한다고. 그렇지, 그렇지. 당신 뭐 곡 있어요? 좋아요. 뭐가 좋다는 게? 노래 곡이 좋아요야? 좋아요. 아, 그래요? 형 그래도 신윤인데 노래가 있는 게 어디야, 제가. 그래, 그럼 당신 거에다가 코러스 한번 넣어볼게요. 조화로. 오케이. 들어가 주세요. 일어날. 지금 배 아파. 화장실. 저기 있다. 땀 흔면서 똥 쌀 때. 술마다 마질 때. 내 차례가 다가올 때. 거의 다 왔다. 제발. 선생님, 제발. 선생님, 제발. 선생님, 제발. 선생님, 제발. 선생님, 제발. 아직 생각났는데. 와, 종아질 때 있네. 베이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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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베. 안 크게 서류 외치고 싶어. 나 성인형운접이. 거기에 있는! 아저씨. 까만 빈이란을 담아주세요. 음란마귀가 내려와. 성인형구는 웬만에 안 넣어주는데 너 줬다. 기가 막히다. 아, 이걸 노래 부를 수가 없어, 이 분. 염지진 않아. 우리 코러스가 중요한 거야. 당신 노래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거 들렸으면 됐어. 애도 열심히 하잖아. 애도 애들 코러스 넣어주만 해. 좋아, 니네 세큰보이즈 제목이 뭐예요? 궁금해요 뭐가 궁금한데? 모든 게 궁금해 여러분들의 마음, 모든 게 전혀 안 궁금한데 나도 일도 모르겠다 메리트가 전혀 없어 과연 얘네 노래가 궁금한지 우리 사이크 코러스가 궁금한지 보자고 자, 세큰보이즈 궁금해 음악 주세요 연신 내 세큰남의 뒤를 잃을 세큰보이즈가 풀떡 벌려고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라 진짜 세큰보이즈들은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세큰 세큰 짜고 있는 세큰 4개월 다 맞은 브레이킹 진짜 세큰보이즈는 사소리로니야 응애응애 이 전연친 찰내고 있는 그레이랑 만나던데 쿠쿠까까 박재봉 배꼽 냄새 너의 모든 것들이 참을 배꼽 했으면 좋겠다 오오오오오빠를 사랑해 오빠 깜빵 갔대 오빠 깜빵 갔대 오빠 깜빵 갔대 때리로 보대 때리로 로우쉐 만기출소 해외대 해질염 영맛살 살코기 기러기 기찾기 길동도 무야호 안녕하세요 우린 코러스 매직 유라단이라니까 해보지 이발소 소장님 임상정 정발살 산토끼 야호 궁금하면 지식인의 내곡 삼치권 물어봐 팔팔해 넌 나가 있어 옆에 넌 거들먹거리고 있잖아 우르르 깎고 나가라니까 비트웰 잘 찍는지 비트코인 하니까 내가 진짜 궁금한 거네요 엠지에 혹시 남는 자리 하나라도 있나요 없으니까 나가 있어 상호 형 미안해요 인생에 세 번의 기회가 온다는데 이번 기회 놓치면 큰일이야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미안해 미안하면 나가 있어 너무 새큰하지 우리 미래 생각할 때마다 돈독이 바짝 온다 아무런 걱정도 하지 않아 왜냐면 나 이 순간부터 새큰거리고 그만해 그만 그만 그렇지 마이야미 마이야미 마이야모 홀미 터치미 누나도 나야 우리란 여기는 naturale 알고 싶어 올라갈지 알고 싶어 내려갈지 이더리아 부츠 코인 들어갈 맞는지 내 선부를 걸 수 있는지 나도 바보는 아니까라 노바디 노스 확실한 건 내 땜 저번 따라다 상호 형 그러니까 이번 타임 내 미래는 새 꽃이 들쏘 팔아 당장 나도 엑스로가 풀네 기분 마치 추억 내가 없단 물어볼 땐 너의 대답이 난 정말로 궁금해 베이비 걱정 마 곧쟁하고 선샤인 비디어사지깐 상하던 온라인 빛나인 최장 쫄다구 탈탈해질 기분 차고 렛츠고 롤몰스 여기까지 잤습니다. 자, 감사 노래가 왜 이렇게 길어? 자, 한 분씩 소개하겠습니다. 한 회사의 대표 소장이자 수많은 셀럽을 거니고 있는 연예인의 연예인이죠 박진아 언제 나올 거야? 다음 분 소개하겠습니다. 한 번만 보면 끌일 수 없는 마력을 가지고 있죠. 중독성이 강해 계속 찾게 되는 던일승 안 해, 안 해! 안 소개하겠습니다. 10대, 20대들이 환영하고 계시죠. 롯고끄스레바 어? 롯고끄스레바 롯고끄스레바 넋살 알겠습니다. 해드리겠습니다. 아니, 내 걸 어디 있어? 맞다. 말하려고 하는 걸 까먹겠습니다. 블랙카드 공간이 부족해서 소개만 해드리겠습니다. 큰 눈을 소위하고 앞발머리의 벙거지 모자를 유행시킨 단발자의 원조조 넋살 좋은 이은영! 어 delight 오케이 일어로 빅스시켜!